면허증 있어? 운전해 가자 전음에 타 저 이거 처음 타봐요 이상한데? 이거 아이돌 매니저가 아이돌이 매니저하는 프로그램이에요? 출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? 제일 먹고 싶은 거는 안주? 아니야 아니야 피자 나 그저께 먹었으면 쓴 거야 나는 피자 치즈가 이만큼 들어가는 거야 바로 와서 뜨뜻하게 먹어서 제일 다이어트하는데 도움 안 되는 애가 누구냐? 미르 계속 나한테 권유를 해야지 먹으라고? 오늘 혼동 갔다 와요? 형 혼동 갔다 와서 치킨 드실래요? 형 이건 닭가슴살이에요 양념 혼갈이 묻어있는 거를 양념 닭가슴살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방해를 많이 하면은 지효 같은 경우에는 엄마야 엄마 아까 잔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떻게 내가 못 먹어가지고 그래도 야 지금들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약간 힘이 갑자기 딱 올라와요 그래서 아 먹고 싶었던 것도 그래 참을 수 있어 최명이가 형 이건 닭가슴살이에요 벌써 벼라기 한 번 쳤을 텐데 귀엽게 하니까 참았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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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흑낙 감사합니다.